방송 시작됐어? 아직 몰라? 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글인의 게임 반가워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맨오프입니다 아니라는 공포게임 할거에요 같이 이 게임 경험해봅시다 전 이 게임은 엑스박스로 하고 있어요 엑스박스 게임파스에 나왔는데 그리고 음... 뭐 한글자막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미 보시다시피 좀 음... imo VMwareари 게임 시작 으 Oops 우리는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무슨 뭐 멀티플레이어도 있을 거 같아요 저는 혼자 할 거에요 혼자 하기? 그리고 새 이야기 전 그냥 한번 오디오 레벨을 조절하고 했는데 조금 시작했는데 그리고 새 이야기 해봅시다 아이스 새 위치 아 그냥 저장한 위치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시간을 같이 보냅시다 여러분 여전히 저랑 뭐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받아요 맨오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의 스토리에 대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궁금해요 오케이 군대 이거 무슨 경쟁 시절인가 오케이 2차 대전인가 아니면 베트남 전쟁인가 아이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슨 일이네 무슨 일이네 많은 시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오 예뻐요 오히려 중국에 있는데 오케이 중국이면 무슨 전쟁인가 네 네 네 네 워우 스톱 네 이 사이즈밖에 안 돼요 우우 우리 장례를 봅시다 저 중국 시장 가판대 오우 하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있어 어 오케이 내 아들에 대한 말해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려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 내 아들에 알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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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용 그거 뭔지 몰라요 아 대나무 어 용탈 대나무탈 음 그냥 용합시다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요 이 타일은 보시오 보이는 걸 말해주시오 보이는 걸 말해주시오 오케이 R T R 으으으으으 물고기 물고기 오케이 물고기 무슨 뜻인가 당신의 행운은 어느 방향에서든 으 마치 신비스러운 바람처럼 하지만 이러한 바람이 불어올 땐 죽음과 파멸이 반드시 다가오는 법 오오 잠시만요 뭐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저 애들이 어떻게 중국어 알아요 네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드레스가 너무 이뻐요 오케이 게임 플레이 하자 게임 플레이 했던지 진짜 몰라요 어 오케이 R T 노이즈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무슨 액션 게임 같아요 전 이거 할 수 있어요 조전 락이 높아서 노이즈 다른 것도 해야돼 오 B 아하 아하 X 노이즈 오케이 BX B 도전 엄청 잘하네 아하 오케이 오케이 네 뭐 B 언젠가 더 빠라진 빠라질까 B 오우 빠라져요 아아 아이고 아아 저 쪘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건 B가 바로 거기 있네 어떤 일이 생길까 어 그 무슨 그 박스에 그 상자에 무슨 해골 표시가 붙어있어요 무슨 안 좋은 징조인 것 같은데 좀비 게임인가 좀비 게임인가 다음에 대한 다 US 01028 984 C 270 우리 그 수치가 이따 다시 필요합니다 그런 게임이 몰라 오 로딩타임 오 로딩타임 받았어 좋아요 아이 50센터 어디야 어디가 50센phones 50센스 50센스를 50센스 왜 50센스 뭐 50센 penser 해봐 원 PCB wells 엡불 엡불 가지 이것을 병원에서 병원에 넣어주세요. 다른 병원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병원에 넣어주세요. 계속 가두어두다. 가두어두다. 와 그거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가두어두다. 계속 가두어두어. 가두어두어. 가두어두고 있어. 누가 그러고 발음할 수 있을까? 아 큰일이네 여기 물이 들어 오는 것이? 오우. 이 아래. 오우. 이거 어떻게 들을 거야? 프랑켄스타인의 괴물이. 아 그런. 프랑켄스타인의 괴물이 나올까? 봉냄새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우. 이 징후가 좀. 징후 징조? 오우먼? 아 까먹었어요. 그 단어. 누구지? 이런 아이야. 누구? 진정제. 아 진정제. 좋죠. 오우. BTSD인 것 같아요. 조 의무실. 오점 1시 36. 6월 22일. 법님. 안녕하십니까. 오. 오 지금 뭐 해야 할까? 아 지금 뭐 해야 하는지? 어떤 버튼 눌러야 하는지? 음. 한번 A 버튼 눌렙시다. RT. 저인가? 아들인가? 아빠에게 빨리 돌아오세요. 오케이. 아들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캐릭터 옮길 수 있네요. 아 거기. 무슨 블링크. A 버튼 눌릅시다. 예아. 왓 더 힐. 이 말이야.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미 시치가 생기네. 아 용세. 이 열수로 뭘. 열 수 있을까? 확인해 봅시다. 시체 확인해 봅시다. 어. 오케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죽은지. 확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 뭐가 있을까?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에요? 이거 소풍기? 소풍기인 것. 한번 나가자. 맨날 몇 마리에요. 아. 근데. 누가. 왜. 그 문은. 어. 이상해요. 왜. 그냥. 안에서. 잠겨 있었는지. 오케이. 그냥 앞으로 가자. 안녕. 안. 하. 하. 아. 어디로 가야되. 아. 진짜라맘. 그냥. 앞으로 가야되요. 가자 그럼. 어 오케이 전 무슨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 버튼 누릅시다 오 LB 현재명보 자리에 찾자 이기적임 불안정함 이타적인 무무한 으 근데 이기적이다 이타적인 이거 서로 반대말이 아니에요? 뭐 아닌가? 이게 뭐야? 비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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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자 자리를 찾아야 돼 있는 그와 한손표에 계었네요 좋으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무슨 힐흐가 되지 말자 돼지 말자.. 네 돼지 말자 우리 또 만 가자 오우 왜? 총소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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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를 눌러 심장 반대기 박자에 맞추십시오 오케이 어이 무슨 흐흐흫 이게 뭐야 빵빵 이 게임 어떻게 몰라요 음악 게임 리듬 게임이에요 침착 가세요 얘는 우리를 못 알아채요 어 제 리듬이 얼마나 좋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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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 아 아 tark bills 풀바랑 그 놈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 오 여기 그 안개가 끼어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그 꽃 어 떡처럼 생긴 그 안개 아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아는데 John Carpenter's 안개 The Fog 여러분 그 영화를 만약에 못 봤으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 아 벅클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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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김새 보니 약간 무슨 충격 충격 충격으로 죽는 것 같아요? 아닌가? 몰라요 이건 의사가 아니에요 여기 다른 거 없어요 어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아 거기는 아 몰랐어요 오 이 카메라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카메라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오 카메라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엘비 길게 눌러 빠르게 이동하세요 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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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일단 우리 이쪽 뭐 그다지 빠르진 않은데 남겨있어 까비 돌아가 손트롤 옛날 옛날 엠 옛날 바이오하자드 같아요 레즈덴 이블 그 컨트롤 똑같아요 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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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아 에이 숙 그 clutter 이전에도 내 인상에 뵙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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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스? 이거 고마워? 착각.. 관상.. 계속 관상이 생겨요 나이스 스튜디오! 흐흐흐 FPS 게임 시작할 거야 안개가 무서워요 안개가 무서워 안개가 무서워 에이.. 컴퓨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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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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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군인들이 왔던거 너무 무서워서 죽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미 죽었어요 헤헤 이가 주인공..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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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안 되겠어요 헤헤헤 도움이 안 되겠네 그것도 도움이 안되요 제가 이 게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미 죽었네 차리는 주인공이니까? 한글 자막의 한글 자막의 자막과 엔 누군지 몰라? 이 부분은 아주 아주 아시아 스타일 기신이 제가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노래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란을 빨라 문화에 주신 문화에 주신 문화에 주신 가비 문화에 주신 보러가 문화에 주신 아, 나는 이렇게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를 안녕 안녕 그리고 그리고 제 리포지터리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beauty, life and death stories such as this one I'm here to record the story you choose to tell you see this tale is only part written and the choices you make will complete it and determine whether the lives of those with whom you are interfering continue to flourish or whether they are snuffed out you see we each make decisions according to our own moral compass and we have to live with those decisions or die by them but you shouldn't fear death it is after all inevitable it is the tax one pays for having lived and it comes eventually to everybody still none of us want for it to come too soon do we as in life the actions you take matter the choices you make will affect others I'll be keeping a close eye on your progress it's not my place to interfere but I might be persuaded to offer the occasional hint here's one for free there are pictures in this world that can show you some possible futures if you can find them and study them they may just help you to make better decisions or should I say decisions that result in the outcomes you would prefer that's all for the moment we'll talk again soon enough we'll have the opportunity to account for all the actions that you've taken or whatever mess you've made so okay 호치 당신은 함께 살펴버리신다고 말할 것? 베레드. Alex의 동생 돈 수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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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베레드의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외한 주다대요. 네 남녀를 해야 했어 아니 혼자 하는거 왜 부러워요 이상해 난 초대받았어 무슨 애야 쿨인지 아닌지 그런거에 생각실리가 없어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에요 Julia 너무 어려워 두 번째 시간 응? 응 바로 휴대요 뭐 Conrad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겁이 없어서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고 있는 곳에 두고 있는 곳에 응 방금 상대 경신 R.B. 오케이 오 우리 Alex와 우리 형이랑 관계가 떨어졌어 Alex, Julie, P.L.E.S. P.L.E.S? 이건 무슨 이름이야? P.L.E.S? 콜레드 콘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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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P.P.P.P.P.L.E.S P.L.E.S? 오케이 캐릭터 네 명이 있을 거야 현재 몇 분? Alex가 여행을 준비한 거 오케이 질투심, 열심임 순수함 지지있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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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도? 아직 알아서 알아요 알아요 아니요 네 알아서 공격 도대체 아 넙 모아가 질투심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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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 콜레드! 배우자죠? 배우자 지미 사람 예, 하하, 아, 동일한 것 같아요 에이, 맨, 콜레드! 예, 좋아요! 펜 멀미를 해요 펜 멀미! 아니, 좋아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오, 광기성! 근데... 으음, 그 옆에 에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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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좋아해요 슬픈, 랩을 잃지 마세요 넌, 랩을 잃지 마세요 에이, 랩을? 에이, 랩을 잃지 마세요 에이, 랩을 잃지 마세요 에이, 랩을 잃지 마세요 잠수는 동정 이상하네 오케이 오우 플리스 어우 예뻤네요 오케이 게임은 먹증 이사 이 여자 죽으면 안 돼요 플리스는 죽으면 안 돼요 다음 게임에 我想 아 흥믤 몰리 아 아 한 번 만 미 유크 오브 밀란 프랑스룡 폴리니제 정말로 말하지 마세요 평소는 이런 렛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렛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 렛은 다른데 제가 말하지만 너무 늦게 되면 어떤 좋은 곳은 어디에 있는지 좋은 렛을 찾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 전 다이빙 하기가 좀 무서워요 오우 배가 아닌데 모토라가? 음 공포게임에서 그래서 캐릭터들이 죽어요 경고를 무시해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요 아 전 캐릭터 옮길 수 있어 흠 다른거 있어? 아 봅시다 오케이 아 꼬리에 써요 꼬리가 어디야? 어... 여 꼬리... 아닌데? 아 아닌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왜 못 찾아요? 여기야? 여기가 꼬리인데? 왜 지금... 잘했는지... 모르겠어 여자랑 얘기하자 알 여기가 정리가 있어요 좀 전에 미안했어 좀 전에 미안했어 아... 아... 예... 죄송합니다 모두가... 좀... 지금... 지금 시작했고 알았다 그런데 규칙들 규칙들 이런 규칙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규칙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음... 규칙을 알기엔 충분히 흐흐흐흐 쟤네 몇 군데 가본 적 있어요? 쟤네 몇 군데 아... 빠빠빠빠 그냥 규칙을 알기엔 충분히 그건 너너떨 정리는 없지 너너뜨려 저는 그 규칙을 알기엔 이 규칙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아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여기 누가 인자 findsves?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 누구야? 하버드에 도착했죠. 누군가가 벗어버렸다면 둘과 둘을 함께할 수 없을때는 작은 사무엘이 등장할 수 없을때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네 너네네네 그냥, 정리를 지켜봐 내 엉덩이를 불편할 수 없을때는 내 엉덩이를 불편할게 어... 어... 뭐해? 어떻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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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삐오도록 해요. 노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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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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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들 싫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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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는 엄청 큰 것보다 생각보다. 미친놈. 아주 잘 닿아. 이건 정말 놀라운 찾기. 조금씩 흘러내리라. 조금씩 흘러내리라. 왜요? 잘못된 정보너 제발 두 번째 행병인 건가요? 당신? 두 번째 행병인가요? 아니 따로, 안진 원 아직도 안정 너의 잘 받은다, 다시 한 번에 상관없는 단순한 암버가 기기의 한 번에 발견함을 기사하는 권리에 대해 안전한 암브라 리퀴드 싫어 어.. 자연이 길어 숭련의 잠궁 상황을 물어보는게 아냐 안전한 암브라 리퀴드 죄송합니다, 지금 저장에 꽂힌다 아, 알겠지? 좀 더 시간 지켜봐야겠다 네, 네 괜찮은데요 하하 OK 좋습니다 흠 흠 흠 오.. 우리는 어디야? 가운데? 네? 배가 하나밖에 없는데? 네, 슈가니까 본인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할텐데? 네가 아는게 뭐야? 염려? 읽으심? 염려? 너의 형제는 친해? 쥬리아스는 알렉스의 작은 침대에 붙여있어 헉, 다시 돌아가자. 나중에 확인해 아, 잠시만 다른 거 여기 있어? 네? 상기의 4 pin 에이 에이 누가 이렇 개 빨리 이럴 수 있어 아 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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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란스랑 플리시니 악기기념 수치 위부와 고객님께 본통증서는 고객님께서 개인 융자 정기상황 의무 입원으로 인해 재무불이행 재무불이행 상태로 전화되었음을 알들이 전공식 송달 송달입니다 누가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현재 융자잔에겐 아하 달러 19년 8월 1일 기존 미남정기상황금은? 달러입니다 아 그냥 이런 아 뭐 돈을 좀 내야돼 오케이 우리 돈이 필요해 어 이 여자 그림 보면 똑같은 뚝뚝 아무것도 안봐요 다시 나가자 오우 날씨가 좀 바뀌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수직 수평 아무것도 못봐요 아 오케이 계속 가자 다른거 있어? 여기 할 수 있는거? 아니면 아 이거 와우 와우 그 일상의 렉키 그 일상의 렉키는 저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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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상의 상황에 오케 예뻐 아 사진이요 그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네 어허 어허 이거 무슨 약간 손처럼 보이네요 근데 뭐 자네 밖에 네 그거 다요 오 기적인가 저건 히 어 기적인 어 이거 잘못된 느낌인데 기적인 거 같아요 어 아직 잠수 중인 다이버들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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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영화와 같은 어 아보 놈들이야 어 어 어 어 어 남태 평양 자네 현장 그 그거 사진 해봤어 아 아 아 나갈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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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였어 어 어 그 팀장 마비 리스만 알면 자네여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네 주리아 기다려 그 그 그 그 그 즐기면서 아니 무슨 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그냥 이렇게 수영하고 싶진 않아요 아 네 만지자 그거 말이대 아 아 네 실제 물건 훔치자 그건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아이디아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 거 있어 에이 아 아 아 아니 무슨 무슨 띵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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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와아! 제발! 네! 자, 너도요. 나도요. 어? 그게 뭔데? 넌 A 봤어. 어디야? 잘됐어. 어? 뭔가요? 어? 아 이미 했는데? 아아... 근데... 어? 나아? 어, 오케이. 뭐... 그럼 다시 나아... 깔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여기 없죠? 한번 다시 그냥... 만약에... 여기 다른 거...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어... 아니... 다른 거 여기 못해... 여기 시트만 있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어어... 어? 어떻게... 어? 그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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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지금 지금 내 몸에 앉아있어 응 Julia? 너가 결혼해? 아... Alex!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그냥 죽음 Julia? 진짜? anyways деся가가있어 ok 물론 조긁고요 창문학교 하시딴 예 예 예 이따 잘 92 넌 왜 이렇게 죽을거야? 잘해, 귀여운 히어로 우리의 죽음을 떠나야 할까? 그의 죽음의 죽음을 떠나야 할까? Fliss, 이는 Julia. 다시 돌아가자. 왜 그의 다른 여자가 왔어? 다른 캐릭터를 죽였을까? 잠시만, 쥬리아, 여기가 다가가야 돼 와, 쟤 뭐야, 우리 옆에 올라가야 돼 잠시만, 우리 옆에 다가가야 돼 우리 오빠가 저 위에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옆에 올라가야 돼 쥬리아, 이거 미쳤어, 그냥 몇몇을 기다려야 돼 제발 난 갈걸, 아니,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냥 몇몇을 기다려야 돼 오케이, 이제, 가자, 가자 에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cool, 맨 다가가 다가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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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어? 어? 뭐하는 거야? 어? 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 어? 다행이다 안 좋아